여기가 상다리 올레인데 올레입니다. 그런데 지금 양쪽에 돌담이 이렇게 있고 제주도 전형적인 올레 모습을 갖춘 곳입니다. 예전에는 여기 양쪽으로 축가집이 있어서 상당히 아름다웠던 올레였었죠. 지금은 많이 좀 변형이 됐지만 그리고 이쪽에 지금 나무 아래가 예전에 우리 제주도말로 몰방이가 있었던 곳입니다. 이렇게 참 아름다운 올레를 유지하고 있었던 마을이죠. 지금도 그 흠적에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입니다. 여기가 예전에 몰방이라고 해서 방하가 있었던 자리인데 지금은 그것이 없어져버렸는데 그 흠적은 그대로 남아있네요. 여기가 처음 예전에는 양쪽에 축가집이 쭉 있고 물레가 참 정겨웠던 곳인데 굉장히 깁니다. 저 안에까지 이렇게 사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웠었던 곳인데 지금은 예전에 있던 축가집은 다 없어지고 스릴때 집으로 바뀌었네요. 제주 원래에는 큰 나무가 팽나무라든지 이런 멀구슬 나무 같은 나무가 추종을 이뤄서 있었던데 제가 요즘은 이제 나무 종이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. 풍나무도 있고 뭐 이런 물감나무도 있고 많이 바뀌어가지고 여기 올레는 여기서 이제 끝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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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